안전사회를 만들어가는 진실여행 모두 함께 떠나요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실여행을 시작합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찾아갑니다 4.16 공방은 실컷 울기도 하며 서로 아픔을 나누던 공간입니다 손으로 직접 만드는 공방활동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4.16 합창단은 함께 노래하며 함께 견뎌내고 함께 연대하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하는 마을이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곳이나 교육 현장에서 노래로 또 이야기로 만나고 싶습니다 연극으로 세월호 이야기를 알고 싶은 사람 모두 모이세요 지난 8년간의 세월호 참사 이후의 여정을 돌아보는 기억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월호 참사같이 아픈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시민들과 기억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모두 함께 떠나요 진실여행 커밍 순 4.16 진실여행을 검색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곧 만나요